인생사 대부분은 운과 실력이 결합한 결과다. 경기 종료 신호 직전에 던진 멋진 슛이 바스켓에 튕겨나온 탓에 아깝게 우승을 놓치는 농구팀도 있다.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했던 약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되어 대박을 터뜨리기도 한다. 별 생각 없이 주식을 매수했는데 그 직후 그 회사가 비싼 가격에 인수되어 횡재를 안겨주기도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한 운과 실력이 실제로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운과 실력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통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주로 심리 탓에 사람들은 운과 실력이 미치는 영향을 구별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심리 과정은 운과 실력을 구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운과 실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 실적을 해석해서 미래 예측력을 높여야 한다. 운과 실력을 구별하면 예측력이 개선되며 이렇게 예측력이 개선되면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클 모부시님이 지으신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입니다. 부제는 주식 투자에서 메이저리그까지 승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마이클 모부시님은 최고의 투자 전략가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운과 실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이 작용하는 부분과 실력이 작용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시장은 실력보다 운이 강하게 작동하는 세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확실하게 수익을 내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공이 운 때문인지 실력 때문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 과정이 옳다면 그 의사결정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주식시장에서 차트 공부나 시장 예측을 하면 성공할 줄 알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주식시장에 반드시 성공하는 절대 공식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최근에서야 주식시장은 복잡 깨어서 확률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잘못된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믿고 주가를 예측 가능하다고 믿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확률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럼 바로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 기초, 2부 분석, 3부 적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장 운과 실력 구별하기를 살펴볼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알아야 이 책의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장 예측력을 높이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불확실한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잖아요. 이 장에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운 실력 스펙트럼에서 활동 분야의 위치를 파악하기, 실력을 향상시킬 방법을 개발하기,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기, 평균 회기를 잘 활용하기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할 내용은 주식 투자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성공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운과 실력 구별하기입니다. 운이란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가리킨다. 이것도 유용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보자. 운이란 개인이나 집단, 예컨대, 스포츠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우연한 사건이다. 운에는 행운도 있고 불운도 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운은 무작위와 비슷해 보이지만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무작위는 시스템 차원에서 작용하고 운은 개인 차원에서 작용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100명이 5회 연속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앞면과 뒷면은 무작위로 나오겠지만 적어도 몇 사람은 5회 모두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것이다. 이 소수가 운이 좋거나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는 운에 대해 평온한 마음 자세를 유지하는 편이 좋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에는 실력, 통제 가능한 요소와 운, 통제 불가능한 요소 둘 다 반영된다. 이때 운은 결과에서 실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나타난 운, 행운이나 불운만으로는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없다. 행운을 만난다면 다음에 만나게 될 불운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불운을 만났더라도 상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옳았다면 결과가 신통치 않더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시도해야 한다. 반면 실력은 지식을 효과적으로 손쉽게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실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는 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활동은 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달리기, 바이올린 연주, 체스 등이 그렇다. 이런 활동에서는 체계적인 연습을 통해서만 실력을 쌓을 수 있다. 반면 어떤 활동은 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포커와 투자가 그런 예다. 이런 활동이라면 실력은 의사결정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활동은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항상 좋다. 원인과 결과가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반면 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활동은 과정이 좋아도 오랜 시간이 흘러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원인과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활동에서 운의 영향이 큰지 작은지를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의도적으로 패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 운의 영향이 작은 활동이라면 의도적으로 패배할 수 있다. 그러나 룰렛이나 복권처럼 운의 영향이 큰 활동이라면 의도적으로 패배할 수 없다. 운이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서 실력은 결국 의사결정 과정으로 귀결된다. 피아노의 거장이라면 언제든 수준 높은 연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나 사업가는 의사결정을 바르게 해도 단기적으로는 불운 탓에 부진한 성과에 직면할 수 있다. 불운을 걸러낼 정도로 의사결정 횟수가 많아져야 비로소 이들이 진정한 실력이 드러난다. 의사결정이 타당한지는 그 의사결정에 사용한 정보와 논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타당하면 일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게 되지만 무엇보다 표본 크기가 충분해야 합니다. 블랙잭에서 이기려면 게임 횟수가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실력만큼 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운이 미치는 영향이 크든 작든 실력을 키우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드백은 운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특성이 달라진다. 주로 신체를 사용하는 활동이라면 운이 미치는 영향이 작아서 실력과 성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다. 예컨대 타자 연습을 꾸준히 하면 타자 속도가 빨라지고 오타도 감소한다. 그러나 운이 미치는 영향이 큰 활동이라면 실력이 좋은 사람도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부진할 수 있다. 마의 사례를 보면 여기서 많은 MIT 블랙잭 팀의 리더라고 합니다. 게임 횟수가 충분히 많아지기 전에는 실력이 있어도 돈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피드백을 받게 되면 실력이 있는데도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쁜 사람은 심리적 충격에 빠져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게 되고 실력이 없는데도 운이 좋아서 성과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실력자라고 착각할 수 있다. 우리는 실력과 경험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흔히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면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가가 되려면 반드시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체계적인 훈련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몰입해 정체기를 극복하고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안주한다. 운이 큰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분야에서는 실력과 경험을 혼동하기 쉽다. 실력을 확인하는 척도 한 가지는 정확한 예측력이다. 그러나 복잡한 분야에서 정확한 예측력을 보여주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투자 경력 20년이라고 하면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주식 투자는 복잡계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인 건 아닙니다. 주가 흐름, 인구 변화, 기술 발전 등 복잡계에 대한 전문가의 예측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형편없다. 근사한 직함도 오랜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인과관계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탓에 과거 사건이 미래 예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흔히 경험 많은 사람은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가에게는 예측 모형이 있지만 경험만 많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다. 실력과 경험은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그래야 훌륭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측의 정확도는 주로 운과 실력이 미치는 영향에 좌우된다. 즉 예측의 정확도도 운이 큰 영향에서는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운과 실력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운 실력 스펙트럼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그림이 운 실력 스펙트럼에 표시한 스포츠거든요. 오른쪽 끝에 표시되는 활동은 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실력에 좌우되는 활동이다. 달리기와 수영 등 신체활동, 체스와 체커 등 인지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왼쪽 끝에 표시되는 활동은 실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운에 좌우되는 활동이다. 룰렛과 복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생사 대부분은 양극단의 사이에 표시된다. 우리는 운 실력 스펙트럼 상의 위치만 파악해도 해당 활동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강의 위치만 파악해도 큰 의미가 있다. 운 실력 스펙트럼 상의 위치를 파악할 때는 표본의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요점을 말하자면 운이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활동은 표본 크기가 작아도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정상급 단거리 주자라면 아마추어와 언제 겨뤄도 항상 승리함으로 표본 크기가 작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운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활동이라면 표본 크기가 커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예컨대 포커 게임에서 아마추어는 운이 좋으면 한두 판 정도는 프로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판이 거듭되면 프로의 우세가 뚜렷이 나타난다.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우선 운과 실력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운이 미치는 영향이 작은 분야라면 과거 사례는 유용한 교훈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 외국어 회화, 테니스나 골프를 배울 때는 과거의 효과가 입증된 기법이 유용하다. 그러나 운이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라면 과거 사례는 유용성이 낮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자꾸 과거의 차트, 과거의 시세의 변동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그게 별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운과 실력을 구별할 때 주목해야 하는 핵심 요소가 피드백이다. 운이 미치는 영향이 작을 때는 인과관계가 밀접하게 나타남으로 피드백도 정확하고 뚜렷하게 나온다. 그러나 운이 미치는 영향이 클 때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피드백도 부정확할 때가 많다. 의사결정이 오라도 실패할 수 있고 의사결정이 빗나가도 성공할 수 있다. 게다가 운이 미치는 영향이 큰 활동은 대개 특성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주식 시장이 대표적인 예다. 과거에는 통했던 방식이 미래에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운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면 평균 회기 경향도 예측할 수 있다. 운이 미치는 영향이 큰 활동은 평균 회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처음에 나온 결과가 평균보다 크게 높거나 낮다면 다음 결과는 평균에 더 가까울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행운이 계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평균 회기 경향은 운이 미치는 영향에 좌우된다. 운이 미치는 영향이 작다면 평균 회기 경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누구든 눌렛으로 5회 연속 돈을 땄다면 자리를 뜨는 편이 낫다. 판이 거듭될수록 돈을 잃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카치로를 비롯해 스포츠, 사업 투자에도 중요한 개념인데 강가될 때가 많다. 즉 시장이 과열이 됐으면 시장은 곧 평균으로 회기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폭락해서 시장이 또 평균에서 어긋나면 다시 또 복귀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를 할 시점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운과 실력 구별하기를 봤고요. 제 11장 예측력을 높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장까지 읽은 독자는 실력과 운을 구별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첫 번째 장애물은 심리적인 요인이다. 실력과 운을 구별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본능이다. 성공하려면 운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다 보면 마치 그 일이 필연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인과관계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통계는 그다지 쓸모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통계를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하게 된다. 반면 스토리는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부각하기 때문에 사건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된다. 또 다른 심리적인 장애물로 최신 편향과 표본 크기 편향이 있다. 최신 편향은 과거의 정보에 비해 최근의 정보가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과거의 경기력이 형편없었다 하더라도 최근에 잘하고 있는 선수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여기에는 표본 크기 편향도 적용된다. 우리에게는 표본이 작은 데이터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려는 본능이 있다. 분석을 할 때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실력과 운을 구별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 실력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실력과 운의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분석에 적합한 통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같은 분석과정이 필요하다. 분석을 할 때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런 분석과정을 적용할 수 없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분석 방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위험만큼 잘못 적용할 위험도 있다. 실력과 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 위험 모두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해온 것을 모두 이해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실력과 운을 구별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 활동 분야가 운 실력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실력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계획적으로 연습을 해야 하지만 운이 더 중요한 분야에서는 과정과 확률에 관심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더 나아가 평균 회계를 잘 활용하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찰스 다윈의 증손자인 신경과학자 호레이스 발로는 연관성이 발견되었다면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우연의 일치에 중요하고 지속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예측이다. 간혹 재미있을지 몰라도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정말 맞는 말이다. 실력과 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분야에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10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운 실력 스펙트럼에서 활동 분야의 위치를 파악하라. 여러분은 이제 운 실력 스펙트럼에서 활동 분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100% 운만 작용하거나 100% 실력만 작용하는 극단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그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력의 영향이 100%에 가까운 활동이라면 합리적으로 잘 예측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실력이 변화할 때 각 결과 간의 일관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력이 낮을 때 나오는 결과와 실력이 높을 때 나오는 결과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운의 영향이 100%에 가까운 활동은 합리적인 예측이 매우 어렵다. 운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실력의 영향이 극히 미미할 때 실력의 영향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아주 큰 표변이 필요하다. 활동이 운 실력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면 예측할 때 평균 회기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상관관계가 높을 때 즉 실력의 영향에서는 평균 회기가 제한적으로 발생한다. 이때 다음 결과에 대한 가장 좋은 추정치는 이전 결과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상관관계가 낮을 때 즉 운의 영역에서는 평균 회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다음 결과에 대한 가장 논리적인 추정치는 평균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운 실력 스펙트럼을 활용하면 당신이 우연에 속을 가능성이 가장 클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다. 인간에게는 실력에 의한 것이든 운에 의한 것이든 관찰되는 모든 사안에서 원인을 찾아내려는 본능이 있다. 운 실력 스펙트럼에서 실력 쪽에 위치한 활동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실력의 결과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운이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도 실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만큼 게으르다. 즉, 복권처럼 순전히 운이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서도 복권 당첨을 돼지꿈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투자 방법이 나빴는데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거둔 투자자가 그의다. 투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가 실력이 좋다고 여길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운과 실력이 비슷하게 영향을 주거나 운이 더 큰 영향을 미친 활동을 분석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다. 2. 표본 크기, 유의성, 블랙스완을 고려하다. 작은 수의 법칙에 대한 믿음이라는 영향력 있는 논문에서 표본 크기가 작을 때 사람들은 강한 직관을 가진다면서 근본적으로 틀린 이 직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실험 대상자뿐 아니라 전문적으로 훈련된 과학자에게도 관찰된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크기가 작은 표본이 5집단을 대표한다고 믿는 잘못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작은 표본에서 도출된 결과는 더 큰 표본에서 도출된 결과와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표본 크기를 고려해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주식시장은 복잡계인데 단순히 한두 번의 성공을 가지고 그 사람이 뛰어난 투자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작은 표본으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통계를 발표할 때는 표본의 크기를 밝혀야 하고 통계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표본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운신력 스펙트럼에서 운의 영역에 가까울수록 큰 표본이 필요하며 실력의 영역에 가까울수록 작은 표본으로도 충분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표본 크기가 각기 다른데도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문제는 통계적 유의성과 경제적 중요성의 구별과 관련된 것이다. 통계적 유의성은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무의미한 연구 결과가 있다. 그리고 블랙스완의 영역인 4분면에서는 복잡한 보상과 극단적 결과가 발생한다. 오랫동안 여러 번 소소한 수익을 보다가 한방의 막대한 손실로 끝나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다. 예를 들어 투자할 때 어떤 전략을 썼더니 꾸준히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투자자는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돈을 빌려서 투자하게 된다. 이런 성공이 계속되면 투자자는 이 전략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돈을 더 빌려서 투자하게 된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큰 손실을 보는 것이다. 4분면의 사건은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블랙스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3. 항상 귀무 모형을 고려하라. 여기서 귀무 모형이라는 것은 차이가 없거나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 즉 순전히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형입니다. 모든 결과는 항상 단순 모형에서 나온 것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다소 두대 훈련이 필요한 일이다. 앤드루 모부신과 샘 아비스원의 연구는 이런 접근법의 예를 보여준다. 이들은 위치얼 펀드의 성과에 실력이 어떤 잠재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들은 스트리크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스트리크는 펀드 수익률이 S&P500 지수를 연속적으로 상회하는 횟수를 말한다. 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모부신과 아비스먼은 1단계로 5500개가 넘는 위치얼 펀드의 자료를 모아 1962년에서 2008년 동안 발생한 실제 스트리크를 분석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5년 연속 상회한 경우는 206개, 6년 연속은 119개, 7년 연속은 75개, 8년 연속은 23개, 9년 연속은 28개였다. 하지만 이 결과만으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다. 예를 들어 9년 연속 상회한 경우 그 성과가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단지 운이 좋아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단계는 귀무 모형을 세우는 것이다. 어떤 펀드의 수익률이 S&P500 지수보다 높은 확률은 그에 운용되는 펀드 중 S&P500 지수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펀드의 배율과 같다. 예를 들어 1993년 펀드 중 52%가 S&P500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면 어떤 펀드가 그에의 S&P500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확률도 52%라고 보는 것이다. 그 다음 이들은 이 결과를 1만 번 시뮬레이션했다. 실제 매개 변수를 이용해 반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오로지 운의의에서만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즉 완전히 운의의에서만 결과가 나올 때 빈도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모보신과 아비스먼은 실제로 발생한 스트리크 수가 귀무 모형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스트리크 수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실제 5년 빈도수는 206이지만 귀무 모형 시뮬레이션에 의한 빈도수는 147에 불과했다. 표 11-1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 9년에 이르는 스트리크 횟수에서 실제 빈도수가 귀무 모형 빈도수보다 많았다. 귀무 모형을 활용하면 비교할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해석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쉽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위치얼펀드의 스트리크가 단순히 운만으로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실력이 있는 분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4. 피드백과 보상은 신중하게 결정하라. 명확한 피드백이나 적절한 보상은 더 좋은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 운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전문 기술을 익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실력이 향상하다가 정체하기 시작하면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고 훈련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운의 영향이 작은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려면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한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은 힘들고 지루하다. 좋은 훈련 프로그램과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전문가는 드물고 실력을 완벽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천 시간을 투자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래도 우리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체계적인 연습, 적절한 피드백, 피나는 노력 등은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운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실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는 과정이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지만 운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과정과 결과 사이가 끊어져 있다. 그래서 때때로 과정은 좋지만 결과가 나쁜 경우가 있고 과정은 안 좋지만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좋은 과정을 거치면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다. 따라서 운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즉 투자의 시장은 운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투자 손실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투자 방법이 옳다면 그것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큰 실패를 하면 시장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성공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장기 수익률은 펀드매니저의 실력을 잘 보여주지만 단기 수익률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기 수익률이 높은 펀드매니저에게 돈이 몰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펀드매니저에게서는 돈이 빠져나간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운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환경에서는 보상이 따르는 결과를 피하는 것이 좋다. 피드백의 일종인 보상은 많은 분야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주가 상승에 따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준다는 보상은 운이 큰 환경에서는 실패로 이르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 제노는 임직원에게 주가 상승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 스톡옵션에서 문제는 보상이 운에 큰 영향을 받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가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금리, 경제성장률, 규제,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 등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의 영향도 받는다. 이 책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주가는 실력뿐 아니라 운이 영향도 크게 받는다. 스톡옵션 보상 제도는 주가가 실력에 의한 것인지 운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상승장에서는 별 볼일 없는 기업의 주가도 상승하는 반면 하락장에서는 우량한 기업의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5. 사후 가정사고를 활용하라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통착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보는 것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여러 사건 중에서 실제로 발생한 것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나면 우리는 사후 확신 편향에 사로잡힌다. 이 편향이 생기면 세상일을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잊게 된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라며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낸다. 사후 확신 편향을 피하는 방법 중에 사후 가정사고가 있다. 과거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사건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사건 X가 사건 Y의 원인 중 하나일 때 X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역사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로 기술된다. 사후에는 기술된 사건이 인과관계가 있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미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려면 과거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필연적 사건으로 생각하는 본능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만 밝혀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었던 많은 가능성 중 하나만 보여줄 뿐이다. 기우제를 지내고 나서 비가 내리면 인간의 뇌는 기우제가 비를 불러온 것처럼 인식한다. 우리는 기우제가 비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기우제를 지낸다. 6. 실력을 향상시킬 방법을 개발하라. 안정적이고 선형적인 세계에서는 열심히 연습해서 직관을 기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예측력은 좋아지지 않는다. 잘못된 상황에서 직관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활동 분야에 따라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부터 운신력 스펙트럼의 전 영역에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운신력 스펙트럼의 운영역을 살펴보자. 이 영역에서는 실력보다 운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활동의 성공 여부는 확률에 달려 있다. 운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없다. 기업이 경영 전략을 짜는 것이다.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는 주식을 사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좋은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분석적, 심리적, 조직적 관점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 분석적 관점으로 보면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발견해 유리한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스포츠팀은 실력에 비해 저평가된 선수를 발굴해야 하며 투자자는 진정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사야 한다. 심리적 관점으로 보는 좋은 과정은 인간이 빠지기 쉬운 편향이 무엇인지 알고 그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옳은 결정을 내리려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예측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다른 여러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일어난 일뿐 아니라 일어날 수 있었던 일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야 한다. 조직적 관점은 주인과 주인을 대신해 행동하는 대리인 간 이해상충이 생길 때 필요하다. 기업의 경영자는 주주의 대리인이다. 경영자에게 주어지는 지나친 특권이나 보상은 주주에게 손해지만 경영자에게는 이익인 이해상충 비용이다. 좋은 과정의 목표는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대리인 즉 경영자에게 많은 주식을 부여해 주주로 만드는 것이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조언에다. 이렇게 되면 경영자는 대리인인 동시에 주인임으로 주주에게 손해되는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력을 키울 수 있느냐에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운신력 스펙트럼의 가운데 영역을 살펴보자. 이 영역에서는 운의 영역에 필요한 좋은 과정 외에 새로운 것이 더 필요하다. 체크리스트가 그것이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 주된 병증을 치료하는 것 외에도 정맥, 주사관, 삽입 같은 세부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 실수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검증된 절차와 계획대로 진료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체크리스트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도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논리를 관장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교란하는 화학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비상시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 읽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주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지인이 일하는 어느 유명 해지펀드에서는 투자 대상 기업이 갑자기 악재를 발표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용해 오고 있다고 한다. 악재가 나오면 주가는 항상 급락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주식을 더 사야 하는 절호의 찬스가 되기도 한다. 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신호가 될 때도 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추가 매수나 전략매도 등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 이것도 상당히 주식 투자에서 쓸모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는데 정말 관심이 있다면 체크리스트를 도입한 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직하고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측정을 정확하게 해야 실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피드백이 가능해진다. 운신력 스펙트럼의 실력 영향에서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훈련이다. 훈련 프로그램은 보통 코치나 교사가 만든다. 좋은 코치는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학생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코치나 교사에게 배우지만 상당 수준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혼자임으로 해나간다. 이때 조언을 청하라고 하면 언짢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코치의 조언을 받아야만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 피드백은 단일 수단 중에서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피드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존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 피드백에 마음을 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결정에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면 손쉽게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떤 결정을 했는지 어떻게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는지 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지를 적어두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결과와 결정 당시 예상했던 결과를 비교해 본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언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잘못을 알았다면 이제 그 피드백에 따라 행동을 바꾸면 된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항상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 자신이 그 주식을 왜 매수를 했고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고 그런 거를 다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결과를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투자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7.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라 1대1 대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실력과 운이다. 강자든 약자든 실력과 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강자는 실력이 중요한 변수가 되도록 대결 구도를 단순하게 가져가야 하며 약자는 운이 중요한 변수가 되도록 대결 구도를 복잡하게 가져가야 한다. 약자의 경우 운이 더 큰 영향을 주는 환경을 만드는데 성공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크레이튼 크리스 텐슨의 파괴적 혁신 이론은 열쇠로 시작한 작은 기업이 기존 시장의 강력한 선도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이론이 보여준 통찰력 중 하나는 후발 주자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선도 기업이 시장의 일부를 내주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덕분에 파괴자, 즉 파괴적 혁신을 하는 기업은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제품 품질을 개선하고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돈을 벌면서 더욱 강력해진 이 파괴자는 선도 기업이 장악하고 있던 수익성 높은 시장을 서서히 잠식하고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도 기업을 쓰러뜨린다. 크리스텐슨의 연구는 선도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핵심 시장에서 후발 주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전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큰 기업은 역량이 잘 갖추어져 있고 구성원의 동기부여도 잘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기업은 자신감에 찬 나머지 작고 도전적인 기업이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작은 기업은 이 부분을 파고들어 우위를 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8. 평균회기를 잘 활용하라 우리는 모두 예측을 하며 살아간다.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균회기 현상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평균회기는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완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운이 작용하는 세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학급이 이번 주에 한 번, 다음 주에 한 번 시험을 본다고 하자. 이번 주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다음 주 시험에서 이번 주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두 개의 시험 점수 간 상관계수가 1 미만이면 평균회기가 발생할 것이다. 평균회기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 평균회기에는 원인이 없다. 인간은 원인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원인을 찾는다. 따라서 평균회기가 왜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로 일어나는지, 평균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때 쉽게 범하는 실수가 평균회기의 영향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것이다. 평균회기는 극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좋거나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반드시 나쁜 결과가 나오거나 나쁜 결과 다음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모든 결과의 평균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회기의 경향이 상관계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1이면 평균회기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실력이 100% 작용하는 세계입니다. 상관관계가 0이면 다음에 나올 결과는 그냥 평균이라고 추정해도 무방하다. 즉, 운이 100% 적용하는 세계이죠. 우리가 하는 행동과 발생하는 결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으면 완전히 평균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카지노에서 룰렛 게임을 하고 있다면 지금 따고 있든 잃고 있든 결국은 조금 잃고 말게 될 것이 분명하다. 여러 사건의 상관관계라는 개념을 적용해 보는 것만으로도 예측력은 좋아질 것이다. 9. 유용한 통계를 발굴하라. 통계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일관성 있고 예측력 있는 통계를 발굴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일이나 거의 유사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의미다. 실력이 필요한 분야를 측정하면 일관성 있는 통계가 나온다. 어느 저격수의 명중률이 99%라면 우리가 그가 다음 타깃을 마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운이 영향을 주는 분야를 측정하면 그 통계성은 일관성이 떨어진다. 예측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통계를 측정했을 때 기대했던 값이 나온다는 의미다. 저격수의 저격 성공 확률이 99%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가 임무를 완수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기대할 수 있다. 야구에서 타자에 대한 통계도 좋은 예다. 출루율은 팀이 내는 점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출루율은 타자의 실력을 잘 나타내는 통계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다. 반면 타율은 팀의 득점과 상관관계가 낫다. 다시 말해 득점 관련 예측력이 떨어진다. 타율은 출루율에 비해 운이 더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관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어느 팀의 공격력을 예측하는 데는 출루율이 타율보다 더 적합한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별다른 계산을 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다. 상식처럼 느껴지는가? 하지만 매우 많은 기업이 전략을 짜거나 영업 목표를 세울 때 그와 전혀 상관없는 통계를 사용한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목표와 상관없는 것을 측정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11. 한계를 인식하라.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념과 방법은 실력과 운의 역할을 구별하는 까다로운 작업에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작업을 하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도 모르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 역시 한계로 작용한다. 게임의 룰이 변하기도 하고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기도 하며 군중의 지혜가 군중의 광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 안정적인 환경이라면 실력을 길러서 올바른 예측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이 급변할수록 과거의 사례의 중요성이 줄어든다. 운 실력 스펙트럼에서 위치를 파악하면 예측에 도움이 되지만 변화를 다루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 이 영역의 특성을 정의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즉 복잡한 결정요소와 극단적인 결과값이 나오는 영역은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이 영역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파산은 순진하게도 통계적 방법을 블랙스완의 세계에 적용했을 때 일어난다. 실력과 운을 구별하는 것은 예측을 더 잘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세상 모든 일에 실력과 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실력과 운이 기여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책의 목표는 실력과 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실력과 운이 미치는 영향을 구별할 수 있는 분석적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예측하는 기술이 향상되기를 기원한다. 자 이렇게 마이클 모부시님이 지은 운과 실력의 성공 방식에 대한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기에 쉽지는 않은 책인데 끝까지 읽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나 이번 시간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